한 건물에서 귀신하고 같이 살차시는 능력지 다시 털려 칼 꺼내는 거면 그거 하지마 어차피 그 칼을 맞추는 건 너야 공수장님! 누가 치고 있어? 아! 갑자기! 이놈아! 고마워라가 기린맛고 자빠도 되나 여보가 피곤해 야! 야! 뭐? 홍사장님이랑 단들 있을 땐 내가 못 봤는데 그때 두 분이 미쳤어? 아시죠? 하나 쉬어야 되니까 사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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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사